음악 톱스타 뉴스 유예즈 기자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이 팀 무단이탈과 소속사 분쟁으로 논란인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사 펑키 스튜디오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엑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mbc 방과 후 설렘 시즌이 소년판타지 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 스튜디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소년판타지에 출연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최종 멤버로 선발되면 판타지 보이즈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후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전속계약 합의 과정에서 다툼이 있고 의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유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그대로 진행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춰준다고 해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처음부터 의지가 없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 유준원이 원하는 대로 100% 모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출연 취지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속 거부하면 투자자 제작사 입장에서 큰 손해를 입지 않겠나. 더욱이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등을 한 참가자인 만큼 손해가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상 출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당한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활동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유준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와의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소속사가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켓돌 스튜디오 즉은 부속합의서 상고정 비용을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판타지 보이지의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월 12일 우선 공개하는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준원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지 보이지는 9월 21일 데뷔를 확정지었으며 최종 1위인 유준원을 제외한 김규래, 홍성민, 오연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K단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해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유해제